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자주 보는 영어 브이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가져왔어요. 광고 잘 안 하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렸던 스넥 잉글리시 회화 영어 기억하시나요? 실제 제가 이민 가서 실상 회화 영어가 듣는데 가장 큰 몹쓸했던 브이로그 시청 그 방법과 너무 비슷한 영어 공부법이 스넥 잉글리시였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저의 이민 갔을 때 영어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리면서 스넥 잉글리시를 소개해드렸었는데 거기서 제가 댓글로 이제 제가 항상 보는 브이로그 채널이나 해외 유튜버들 채널 궁금하시면 공유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인스타 DM으로 많이 물어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상을 하나 만드는 게 낫겠다 해서 오늘 제가 유튜브 시청 10년이 넘은 찐 유튜브 왓처로서 실제로 제가 즐겨보고 자주 보는 채널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저는 이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애초에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게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찾아본 게 아니었고 제가 처음 유튜브를 접했을 당시 이제 막 유튜브가 시작할 때라 그런 게 없기도 했지만 그저 제가 좋아서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매일 본 거였어서 지금 추천드리는 채널들은 영어를 가르쳐주는 채널이 아니라는 점 그저 제가 관심 가는 채널인데 결과적으로 일상 영어나 회화에 도움이 되었었던 그런 채널들인 점 참고해주세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채널은 Carly Bible 이라는 채널인데요.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뷰티 유튜버예요. 요즘 막 뜨는 그런 신입 뷰티 유튜버는 아니고요. 9년 전부터 시작한 1세대 유튜버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구독자도 615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동영상도 600개나 됩니다. 이 채널은 제가 캐나다 대학생 시절 때부터 봤어서 정말 정말 오래 봐온 채널이에요. 아직도 꾸준히 보는데 제가 이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화장을 너무 잘해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화장 잘 안 하지만 저는 대학교 때 한창 외국 친구들이랑 이세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녔었는데 저도 이런 화장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태닝하고 막 브론즈 메이크업에 빠져서 보면 이제 교포들 화장하는 거 보면 한국인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런 교포 스타일 메이크업을 하고 다녔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외국 스타일 화장을 많이 배웠던 유튜버 중 하나예요. Carly Bible이 정말 딱 외국 남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의 표본 90년생인데 예전부터 이제 그때그때 미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화장법을 잘 알기도 했고 자기 얼굴 컴플렉스를 이제 화장으로 어떻게 커버하는지 그런 팁들도 많아서 제 또래이기도 해서 어릴 때부터 쭉 봐왔던 채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가 뷰티만 있지 않아요. Carly가 쇼핑을 또 엄청 하거든요. 지금은 임신을 해서 그런데 패션하우 이런 것도 예전에 정말 많이 했는데 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를 보기에 정말 딱 좋아요. 그리고 특히 Carly가 인테리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얘 집 투어 영상 이런 거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져. 집도 엄청 좋긴 한데 막 디테일하게 꾸미고 데코하는 걸 너무 잘해가지고 집이 너무 고급지고 예뻐서 볼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Carly가 브이로그도 자주 올리는 편이고 Carly 메이크업 영상들도 대부분 이제 토크하면서 찍는 영상이 많거든요. 그리고 얘가 말이 되게 많아요. 말이 빠르고 말이 빠른 게 조금 듣기 힘들 수는 있는데 자막 켜서 보면 되고 암튼 얘가 토크하면서 찍는 영상이 많고 말도 많아서 저는 저 화장할 때 가끔 옆에 켜놓고 그냥 들으면서 화장을 해요. 다음으로는 Sophia Chang 지금 미국 LA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인데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예요. 미국 LA의 한국인 교포 유튜버로 유명한 Jen Im 아시나요? 그 분이랑 엄청 친한 것 같더라고요. Jen Im 채널도 제가 구독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Sophia 채널을 더 좋아합니다. 채널 들어가서 이제 예전 영상 순으로 보니까 Sophia도 9년 전부터 시작한 오래된 유튜버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기 시작한 지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Sophia 영상들은 우선 영상미가 장난 아닌데 편집을 직접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편집 실력도 정말 수준급에 영상 촬영도 정말 고퀄이에요. 보컬이에요. 이분도 처음에는 뷰티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패션도 하고 ASMR, 브이로그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ASMR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브이로그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Sophia님 브이로그는 보기에 정말 편안하고 왠지 간식 같은 거 들고 와서 옴뇸뇸뇸 하면서 보기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영상? 힐링되는 느낌. LA 생활이랑 풍경, 친구들이랑 홈파티 등등 일상을 너무 재밌게 담아서 LA에서 사는 느낌은 저런 느낌이겠구나 하면서 많이 봐요. 그리고 브이로그에서 씻다운 토크를 자주 하거든요. 우울하고 의욕 없는 시기에 대처했던 얘기나 남자친구, 친구관계, 인간관계 이런 얘기 Sophia 부모님은 평범한 한국인 이민자시고 Sophia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2세로 자라면서 부모님과 언어 소통이 안 돼서 겪어온 얘기들 그리고 백인들 틈에서 동양인으로 자라고 살아왔던 성장스토리 등등 친구랑 같이 얘기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Sophia 말투가 그래요. 다른 유튜버들은 영상에서 딱 영상 말투가 착장되는 것 같은데 Sophia는 그냥 옆에서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그래서 Sophia 쓰는 말을 제가 실상에 활용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일상 대화에서 쓰는 단어나 표현 같은 것들 아 그리고 브이로그 중에 가끔 Sophia 가족이 나오는 가족 브이로그가 있어요. Sophia 어머니가 진짜 너무 웃겨요. 경상도 분이신 것 같은데 한국말로 Sophia한테 말하면 Sophia는 영어로 하고 어쩔 때 어머니가 영어로 하고 Sophia는 한국말로 할 때가 있는데 잘 못하는데 서로 알아듣는 것도 신기하고 진짜 텐션도 진짜 높거든요. 어머니부터 Sophia하고 Sophia 언니가 있는데 그 3명 텐션이 제 스타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최애 브이로그예요. 다음으로는 칩 레이지 비간인데요. 이 비간의 삶을 담은 채널이에요. 사실 여기 채널 주인 로즈가 제 친구예요. 저보다 더 일찍 캐나다 이민 온 친구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같이 학교 다니던 동네 친구였어요. 유튜브 하는지 몰랐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몇 년째 구독 중이고 영상 자주 시청하고 있어요. 처음 구독할 때는 20몇만이었는데 벌써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부럽다 친구야. 어쨌든 다들 이제 채식주의는 많이 들어봤어도 비건이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했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알려지긴 했는데 이 비건이즘은 채식주의처럼 그냥 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꿀을 포함한 모든 동물성 식품 섭취를 배제한 식습관 뿐만 아니라 동물을 착취해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거부해야 한다는 신념이 바탕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나 옷, 가방, 신발 등등도 비건들은 이제 동물을 착취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의 소비를 지향합니다. 저는 비건은 아니지만 이 비건이즘의 철학과 사상을 이해하고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고 비건들을 존중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이 로즈의 영상을 보면 비건이즘에 대한 편견, 선입견, 비판들에 대해 되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리고 비건이즘의 삶을 살기 시작한 이유 비건이즘의 장단점, 비건이즘을 해야 하는 이유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서 평소 아예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고기도 먹고 비건분들처럼 철저하게 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용기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비건이즘의 철학과 시작된 계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어서 저도 어디 가서 비건이라고 써있는 물건에 좀 더 눈이 가게 되고 음식을 사도 동물복지라고 적혀있는 것에 손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이 외에도 재밌는 영상이 많아요. 뭐 비건 음식 먹방도 있고 쿡방도 있고 여러 가지 비건 레시피도 많이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동물성 음식을 대체해서 그 맛이 나는 음식들이 무엇이 있나 보는 재미도 있어요. 뭐 고기 없는 미트볼, 소세지, 스팸 이런 거 진짜 궁금하잖아요. 대부분의 음식들을 비슷한 맛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한번 비건이즘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채널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인그리드 닐슨입니다. 그 시절 다들 그렇듯이 인그리드도 뷰티 영상들을 시작으로 무려 11년 전에 첫 영상을 올리고 최근까지 활동을 했었어요. 이 유튜버는 정말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할 초창기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봤던 1세대 유튜버들 중 하나인데요. 최근 마지막 비디오를 올렸더라고요. 유튜버에 살만 11년 동안 살아서 이제 내려놓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고 싶다 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무튼 인그리드는 무려 755개의 동영상이 있어요. 인그리드에 진짜 인생과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인그리드는 뷰티 유튜버여서 항상 예쁜 모습만 보였던 게 아니라 얼굴로 막 여드름이 뒤덮였을 시기에도 당당히 쌩얼을 공개하면서 셀프 관리하는 방법 아니면 이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내 모습을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독자들과 공유를 했고 그 외에도 이제 패션 스타일링, 헤어, 여행, 요리, 제품 추천 영상 등등 처음엔 뷰티 영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 다양한 영상들을 찍어서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해외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블로그마스라고 예전에 한때 정말 모든 뷰티 유튜버들이 했던 콘텐츠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전까지 12월 한 달 내내 하루에 한 개씩 브이로그를 올리는 그런 미션 같은 콘텐츠인데 그걸 인그리드가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브이로그에 자신의 일상, 쇼핑하울, 요리하는 모습 정말 인그리드다운 솔직한 일상을 담아서 너무 유명해졌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인그리드가 한 번 더 확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6년쯤 지나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그 커밍아웃 영상이 무려 조회수가 1,800만 회가 넘더라고요 현재. 구독자들이 당시 좀 놀랐던 이유는 인그리드가 전에 남자친구 소개 영상도 올린 적이 있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동성애자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고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커밍아웃을 하기까지 힘들었던 가정과 인그리드의 진심이 담긴 생각들을 듣고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동성애자로서의 삶, 경험, 생각 등을 공유하는 진정성 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느새부터는 이제 뷰티 영상보다는 그냥 사람으로서 인생 얘기, 힘들었던 가정사나 다문화 가정으로 미국에서 자란 경험 친구관계, 여자로서의 삶 등등 이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는 토크 영상을 많이 올려서 그냥 편하게 듣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채널이 좋은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인그리드가 말을 정말 또박또박 천천히 하는 편이라 영어 공부하기 정말 좋아요. 이제 더 이상 새 영상은 없지만 지금 있는 영상만 뭐 700개가 넘으니까 골라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뷰티파이미와 미셸 초에인데요. 어쩌다 보니 자꾸 한국인 교포들 채널들만 소개시켜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구독하는 외국 유튜버들 채널들도 정말 많은데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는 그 외국 유튜버들 채널들을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말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래도 영어 공부를 위한 브이로그 추천인데 아무래도 회화 공부하기에 편한 채널들을 위주로 고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위에 언급한 외국 유튜버들 채널들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뷰티파이미는 제가 구독한 지 오래됐는데 이름이 엔젤이에요. 이 엔젤님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오래 연애하고 결혼한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데 저는 결혼 전부터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엔젤님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영상이 좀 더 내용도 풍부해지고 재밌더라고요. 결혼 후에 이제 영상에 남편분도 가끔 나오시고 아이들과 일상, 육아 브이로그 하는 것도 많아지면서 볼 게 정말 많아졌어요. 남편분은 영어도 잘 하시지만 엔젤님보다 한국말을 더 잘 하셔서 엔젤님이 영어로 찍은 영상을 이제 남편분이 한글 자막 작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정말 선남선녀 너무 예쁘고 잘생기셔서 훈훈한 커플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엔젤님이 예전에 그 가슴 수술한 영상을 올리셨었는데 그 과정과 결과 영상 뿐만 아니라 엄마의 삶을 살면서 여자로서 어떻게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되었는지 솔직한 생각을 담은 영상을 보고 정말 너무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엔젤님이 딱 보면 엄청 여리여리하고 공주공주할 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솔직하시고 털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막 여드름성 피부를 케어하고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팁들도 당당히 쌩얼을 공개하시면서 솔직하게 공유하시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고 지금은 한국에 가족들이랑 이렇게 와서 몇 년째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뷰티 팁들도 많고 잔잔한 일상 가족 브이로그도 많으니까 한번 체크아웃 해보세요. 그리고 미셸 초이 이분은 한국 화장 스타일과 미국 교포 스타일 화장 차이 영상으로 엄청 유명하죠. 조회수가 무려 360만 회의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채널을 개설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구독자가 7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브이로그를 위주로 올리는 채널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자라서 대학은 한국으로 와서 연세대를 졸업하신 것 같고 지금은 다시 뉴욕으로 가서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셸님이 올리는 영상들을 보면 정말 일상적인 게 많아요. 미셸님이 영상에서 한 번씩 내양적인 성격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강아지랑 놀고 운동하고 친구랑 수다 떨고 이런 정말 소소하게 힐링되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정말 한국 분들이 딱 보기 좋아하는 스타일의 브이로그 같아요. 영상미도 있으면서 보기 지겹지도 않고 남자친구분들이랑 대화하는 영상도 되게 많은데 회화 영어 공부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말도 빠르지 않으시고 당연히 발음은 좋으시겠지만 좀 더 정확한 발음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글 자막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찐으로 유튜브를 애청하고 오랫동안 시청해온 사람으로 제가 정말 평소에 항상 보는 영어 베이스 채널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제 영어 성장 스토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채널의 유튜브 영상들을 정말 꾸준히 매일매일 보면서 알게 모르게 실상 영어가 늘고 듣기가 늘면서 제 실제 영어 실력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을 줬었거든요. 회화 영어 공부하기에 정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관심있고 좋아하는 채널의 영상들 심지어 정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제로 쓰는 영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공부하는 것 같지 않게 포인트는 즐겁게 재밌게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어 영상 외에 다른 컨텐츠를 조금씩 생각해보고 있는데 브이로그라던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채널 추천 영상을 찍으면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오늘도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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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